살아나 찾아온 러브캐쳐가 있고 상도를 타기 위해서 이곳에 온 머니캐쳐가 있죠. 반이 너무 나네요. 얼마나 괜찮을까. 얼마나 재미있을까 지금. 이게 엄청 스마일이에요, 얼굴이. 아, 선수 쳤네. 그럼 내일 아침 같이 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난 직진할 거야. 쭉 직진할 거야. 기회를 만들어야지. 다 매력 있어. 너무 괜찮은데요? 이거, 이거, 내가, 내가, 내가. We are K-POP, M-NET